야 잉잉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디 이번엔 신버전에서 첫 쏘랑몽을 해봤는데요 밸런스 패치 이후로 쏘랑몽은 또 처음이거든요 확실히 더 빡빡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쏘랑몽 어렵긴 하네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버기마기 탄수하트 배포에다가 다 떨어졌어요 일단은 흔한 업그레이드부터 마무리 합시다 저 이거 쏘랑이에요 쏘랑몽 돈부터 붙이고 솔직히 쏘랑몽 버기 스타트면은 기분 좀 약간 좀 섭섭해 버기 3개니까 조금 섭섭하죠 일단은 어떤 걸 잘 올려서 풀어봐야 될지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패로는 딱히 뭐 땡기는 건 안 보이네요 공이 안 붙었다 배포 하나 있고 버기를 분열할 수도 있고요 히드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토리를 잘 깨는 거를 가야 돼요 결국 쏘랑몽은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키드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키드 나오면은 뭐하냐 키드 버기를 왜 이렇게 많이 쓰나 키드 뽑는다고 해도 키드 네코마무시 올려서 아니네 너무 부리지 않아 키드 초월 간다고 해서 네코마무시 올리는데 아 드블이 좋아지긴 했더라 요즘 이 버전 드블이 진짜 사기인 것 같거든요 드블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드블이 스토리 느리니까 그게 좀 애매하지 어떤 거 가야 되나 키드라도 그냥 뽑아야 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버기가 진짜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샹크스인데 그나마 샹크스도 좀 별로고 이 정도 보여줬으면은 키드 올리자 키드 일단 올릴게요 버기는 나중에 분열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풀어봅시다 키드 특별을 올렸습니다 일단 돈 다시 붙이고 이거를 깨야지 이제 그 다음 선택 기술을 나중에 먹거든요 미션을 깨기 좀 편해져니까 그리고 저것도 다른 미션도 있고 해가지고 스노우볼 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뽑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패가 조금 붙었어요 키드가 나오니까 일단 키드 희귀함 쪽으로 조금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올렸고 특별한 업그레이드 할게요 패 한번 올리고 루피 총병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버그 3레벨 두불 가면 거의 깨는 클리어 지금 약간 버그가 있긴 해가지고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말도 안 되는 버그던데 엄청 세던데 지금 두불이랑 라이토? 엄청 세가지고 가능하면 뭐 이번에 해봅시다 두불을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스트리가 중요하니까 물비 아 두불도 근데 이상하게 세던데 그 정도로 센 얘기가 아니었는데 원래 무섭무섭 무섭무섭 어어 내 코너무시 각 나오겠어 잘하면 잘만 붙어주면 나오지 특별함 돈 더 붙여봐 100원짜리 도박 일단 한번 볼거고 음 두불이 꽤 세던데요 생각보다 엄청 센건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좀 세진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돈이 안붙는구만 특별함 그냥 한번 더 그래다줘 한번 더 올리고 지금 6라운드지 깨질거 아니야? 깨지긴 할거 같은데 칼병조루 킬러는 지금은 이제 슬슬 나올거고 남이 둘리 있으면 키드 나오고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긴 하네요 애기 코알라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편하게 가도 되겠다 이제 음 원하는대로 특별한 희귀함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조합을 제일 해보고 싶냐 어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신버전의 제일 해보고 싶은 조합이요? 어 루피 초월이 되지 않을까요? 제일 어려울거 같으니까 오 수배당 거기 아직 안나와? 이거가 요렇게 나오면은 그냥 미리 만들어 놔야겠네 칼병조루 깨고 싶은데 거기 분열해 줘야 될 거 같은데 나미아나랑 나미아나랑 나미아나? 상비로 거기 분열하고 킬러 나와야 되고 동강동강 해주고 우섭 올라가고 나미아나 넣고 오케이 일단은 3마리로 보내댔어요 나미아나만 나오면 돼 키드 바로 올립시다 키드 키드 나왔고 우섭이라도 일단 올려놓을게요 키드 희귀함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네코마무시 생각이 좀 들어서 네코마무실로 가고 있고 네코마무시 가면은 네코마무시 기본 스토리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드블도 노릴 수 있고 키드 초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무난무난할 거 같아서 네코마무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정리하고 샹크스도 노려볼 만 했죠 근데 사실 샹크스는 가고 싶진 않았을 거 같아요 샹크스는 나미가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나미가 꽤 나와준 거라 그래서 별로 땡기지 않았어요 사실 우섭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면 샹크스는 별로 땡기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샹크스 자체가 워낙에 또 애매하고 희귀함 업그레이드 한 번 더 알라바타 깨졌고 아는함 올리면서 일단 보스 잡아줄게 페로나 나왔어 오케이 페로나 좋고요 잘 떠야 되는 거는 일단 알로사우루스랑 와이퍼패죠 패가 잘 떠주면 좀 편해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칼병 좀 나와야 되고 루피 너무 많다 루피 필요 없는데 이거 루피가 좀 과하게 많네요 이 정도로 필요하진 않는데 아직 뭐 나오기에는 너무 멀었다 일단 다음에 빠른 게 그 다음 와이퍼가 우섭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와이퍼가 빠를 거고 칼병이 좀 잘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총병도 총병인데 칼병이 잘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하늘성 깨지고 나서 15라운드에 내코마무시 올라가는 느낌으로 키드가 어차피 그렇게 딜이 좋은 게 아니라 우습도 살짝 와서 쳐주면 도움이 되긴 하니까 잠깐 쳐주고 그 다음에 라인 잡으러 가고 요렇게 해줄게요 기본 유닛들로도 그냥 꺼내놔서 라인 봐줘야 되겠는데요 약간 좀 키드가 왔다갔다 하는 손해가 되게 클 거 같아요 느낌이 음 상디 상디 뽑아놓자 이거 상디까지 뽑아줍시다 어차피 이거 특별함을 못 봐요 제가 미리 준비한다는 느낌인 거죠 어차피 특별함 못 보기 때문에 안 했어 우습 3개 필요하고 우습만 3개 추파 상디 엄청 많이 필요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아는함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적영왕 너무 잘 나왔고 나미도 잘 나왔고 패 한 번 더 올려주고 추파조로 이러면은 잠깐만 계산을 좀 땡겨봐야 되겠는데 우습하나에다가 잠깐만 총병 2개에다가 우습하나 엑스드레이크가 생으로 나와야 되니 엑스드레이크 생으로 나와야 되니까 칼 비슷하고 총 총 4개 6개 6개 6개의 상디 하나 7개? 7개다 버기조로 좀 비싼데 하나 붙어주는 게 아니면은 공룡이 진짜 비싸죠 8개인가 본데 7개 아니고 8개가 필요하다 8개가 필요하다 칼 셋 총 하나 총 둘 우습하나에 상디 하나 이렇게 필요해 이렇게 어차피 안 깨져 15라운드 보스 자꾸 바로 꺼내는 걸로 해야겠다 칼 칼 병 하나 줄었고 스캔 한번 해주고 이렇게 확인 못 깨니까 배포 미리 만들어 놓자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엑스드레이크 칼 칼 초파도 하나 부족하네 오케이 초파도 하나 기억해야겠네요 엔엘레신 나왔고 그럼 초파 하나 더 엑스드레이크 나왔고 네코맘무시 전설 나왔습니다 15라운드 네코맘무시 전설이고 일단 네코맘무시는 스토리가 나쁘진 않아요 아군 공격력 증가 25% 전체 체력 추가 고정 데미지 이거 있죠 마댐 라인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 라인딜러 광포카랑 보스한테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거 스킬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고 이제는 남은 패로 어떻게 잘 끌어갈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유생 일단은 봐야 되고요 지금 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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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즈는 좀 맛이 없지 않나 버기랑 크로코다일 약간 창크스 생각나게 패가 나오는 거 같은데 거모 거모가 생각날 수 있겠네 조로가 좀 있으니까 아니 근데 몰라 일단은 차봉디도 봐야 될 것 같아 거모도 딱히 쓸데가 없어가지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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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도 패가 너무 몰려있는데 근데 패가 너무 몰려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했나 싶네요 이 정도로 몰려있어 차봉디 끝났고 캡틴 아론 바디로핀스 캡틴 크로 블루노 나미 거기가 진짜 많나 패 한번 계속 올려요 고민해봐야겠는데 힐러이든 가면서 그림 만들어봐야 되잖아 꼬리 딱 키드초 각인 것 같은데 패가 딱 키드초 가깝거든요 키드초 근데 스토리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 생각해봐야되고 킬러 RMF에다가 칼총이 좀 더 붙어줘야되요 그래야지 킬러가 빨리 나오지 그래서 지금도 세냐고요? 그냥 뭐 무난하죠 키드초는 언제나 모비디코 나중에 가주면은 이감이랑 체젠 챙겨주니까 키드초는 체젠이 좋잖아요 잘 어울리잖아요 그 부분 좋고 솔직히 센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가보면 항상 실망시키진 않았어요 이감도 있고 이감도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딜이면은 제 생각에는 굴인 캐릭은 아니다 절대 일단은 하도 좀 볼게요 나오긴 나왔는데 살짝 킬러이든 근데 올리고 싶지가 않지 지금 당장은 그렇지 킬러이든 올려봤자 스토리가 엄청 빨라질 게 아닌데 근데 킬러이든 올리면은 킬러이든? 킬러이든? 하도 좀 볼게요 지금 너무 느려서 8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배포 가긴 가야 될 거 같은데 이거 그냥 그냥 킬러이든 뽑는 게 맞겠다 그냥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게 지금은 맞을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패도 꽤 잘 나와서 이거 뭐 킬러이든이 너무 이쁘고 그냥 갈게요 안 가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네요 킬러 좋아 네코마무시가 보스를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킬러이든으로 해줄 생각인 거죠 킬러이든도 잘 못 잡긴 하는데 그래도 네코마무시가 나와서 치는 거 보다는 스토리가 좀 더 빠를 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야 이건 뭐 자 근데 다닐스턴 안 잡혀서 같이 쳐야겠다 이렇게 묶어서 같이 칩니다 애들 이제 이 특별함에 다닐스턴도 잘 신경 써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미션이 잘 안 잡혀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빡빡해졌어요 그런 부분이 오케이 킬러이든은 원래 보잡용이죠 기본적으로 방어력 감수 있고 보잡 전용 캐릭입니다 물됨에서 좀 많이 쓰이는데 지금 재료라서 준비해줬어요 키드추 재료라서 일단 하드로 풀고 있고요 당연히 이거 하드 풀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보면 그냥 터져요 게임 마린포드 보고 지금 루피 특별이랑 키드랑 로우윅이 필요하지 다음 거 스토리 좀 더 빨리 밀어줄 거 캐릭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마린포드 깨고 나서 하나 더 올려야 돼요 최소한 킬러이든이 스토리에 느리기 때문에 하나 더 나와야 되고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확실히 빠른 편은 아니라는 거 루피는 많아서 그렇게 거리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 전체적인 패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가 나올까 일단은 피규어 올려보자 페로나 엑스드레이크 어허 어허 그래? 정말 의외의 개가 나왔네 페로나 엑스드레이크 페로나 이감으로 써도 되잖아 페로나 이거 일단 25% 이감 야 네코멈시 하나 더 가야겠는데 아 네코멈시 하나 더 가도 되니? 하도 보고 네코멈시 하나 더 갈래? 맞는 거 같긴 해 펫 나쁘지 않은데 네코멈시 쌍코멈시 가면은 D 좋긴 하잖아 쌍네코멈시 가야 될 거 같은데 하도 좀 더 보죠 루젯은 별로 생각 안 되고요 당연히 루젯은 잘 안 어울려요 미역 냄새 난다고 배가 없는데요? 미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배가 뭐 나왔으면 또 노릴만 한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보고 가야 되는 거라 노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비싸긴 해 그러니까 선의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기대값이 제일 높아요 그 뽑았을 때 버기 분열 좀 해줄게요 이제 스토리도 되게 빠르고 선의도 좀 덜 들어가고 하는 캐릭이라서 뽑아준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싸긴 하거든 다른 애들 가려면은 상디 두 개 들어가야 되고 상디 두 개 들어가야 되고 킬러에다가 킬러에다가 키드 상디가 두 개 더 상디 하나 더 이거 뽑고 나서가 문제네 그러면 왜 뽑고 나서 문제냐면은 네코넛이 뭐 보잡 되긴 하니까 괜찮지 어인섬 더 이상 안 뽑을 거거든 여기서 빠르게 닿은 게 되냐 그리고 그 다음 재료 로우 휙이랑 키드 특별이랑 이런 거 준비가 되냐 그런 거 봐야 돼요 폐가 이제 쏠릴 거라서 일단은 키드 폐로는 올려놓고 얘도 일단 여기 대기 시켜 놓을게요 폐 한번 올리고 스캔 한번 안됐고 어인섬 못해도 30라운드 전에는 깨져야지 여유가 생길 텐데 야 이거 되나? 너무 느린데 뭔가 킬러이든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래 믿어보자 전체 체력 데미지니까 데미지는 계속 꾸준히 잘 나오거든 스토리가 더 높아져도 데미지가 꾸준히 잘 나올 거라서 믿고 가야지 그럼 어떡해 일단 어인섬 깨지고 나서 나오는 보상보고 하나 더 올리긴 해야겠다 그래야겠다 킬러이든 라인 한번 봐야겠는데 킬러이든으로 라인 한번 30대 맞추고 올라가고 어인섬 깨질 거고 어인섬 깨질 거고 이 기암 올리고 바지로킨스 바지로킨스 륨마 바지로킨스 잠깐만 징베에다가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 에이스 에이스 캡틴 크로 후지토라 후지토라 스턴 하나 간다 유마는 저거고 하도 세번 일단 보고 하도 좀 더 봐주고 올려도 올려도 되겠는데 후지토라 나와야지 알지 나와야지 이제 또 속도 붙는거 후지토라 후지토라 뽑아야 되는게 맞을 거 같은데 6 패 한번 올리고 후지토라 뽑읍시다 후지토라도 라인 놓기 뒤동차게 볼테니까 거의 키드초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키드초가 스토리가 늘어가지고 조금 걱정이에요 스토리가 빠르면 상관없는데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조금 그래 그거가 좀 걱정이 됩니다 캡틴 크로에다가 다시 킬러 약간 하나하나씩 약간 생명 연장을 꿈꾸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지금 빌드하는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패도 진짜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생명 연장을 꿈꾸고 있는 느낌 딱 키드초가 한 30 좀 그때쯤에 나올거라 킬러 히든으로 라인 보다가 상황 볼거고 나중에 바제스에 뭐 레코모시가 해주면 그냥 잡힐거고 두불 살아있었어요 근데 두불 못 갈 것 같아요 패가 안나왔어요 두불 쪽 패가 안나왔어요 아 모리아 가면 되겠구나 이거 폐지 됐지 모리아 폐 모리아 이번에 개편이 많이 돼가지고 예전마다 훨씬 좋긴 하겠지 킬러 히든으로 라인 봅시다 킬러 히든 노 딜이거든요 스토리 킬러 히든 그래서 라인 킬러 히든으로 볼게요 그래도 후지토라 그래도 후지토라가 좀 더 뒤에 좋을거야 일단 이감 20%랑 얘 스턴이죠 후지토라는 키드초 이제 슬슬 나와야되지 키드 특별 로우 위기야 그치 타도 다 봐주고 없는거 선이 다 때려박아야된다고? 자 올리고 패 올리고 타도 다 보고 파이러츠 파이브 대포에다가 킹버 일단은 로우는 나올거고 여기서 키드 하나 더 필요한건가? 올라와서 공속 걸어주고 키드 하나 더지 초파 초파랑 버기 하나 초파 버기 하나 배 나왔네 힘들다 근데 빡빡하다 빡빡한 정도가 진짜 엄청 빡빡하다 신세대 이단아 키드초 키드초 나왔어요 철 업그레이드 특강도 한 번 해줄게요 일단은 키드초 딜 좋아요 그쵸? 키드초 근데 보스 딜 스토리 딜은 좀 약할 편이거든요 그걸 좀 걱정이 돼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키드초가 라인 왔다갔다 해서 봐주면 되고 스모커 이따가 해줘야 돼 얘 모비디코 하나 올려서 나중에 이득불거고 패 올려놓을까? 52 34 해서 지금 레콤하무시는 이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요렇게 돌아다닙시다 킬러이든도 묶어줄까 우리 킬러이든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기 없잖아 아 킬러이든 조합되지 재료여지 킬러이든 킬러이든 하하하하 아 진짜 정신없네 정리 좀 해줄게요 두 개에다가 드레스 로사 딱 아슬아슬 깨진 않겠어 키드초가 기본 이기감 33%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이 많을수록 데미지가 늘어나는 메커니즘 펑크바이스 있죠 단위적에 추가 피해에 들어가는 거 있고 일단 기본 체력 스킬이 되게 좋아요 체력 스킬이 걸면서 체력 양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스킬 되게 강력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보면은 리펠 다시 적이 또 많으면 더 강해지는 스킬이고요 35%의 주변 마법 데미지 대신 단위적 32명 추가 물리 데미지와 1초 5초 스턴 일단 라인딜이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킬드초는 여태까지 제가 봐보면은 항상 괜찮았어서 좋은 친구고 라인 한번 또 봐주고 오고요 바제스를 뭐 가능하니까 바로 바제스 해주고 그러고 가자 라인 정리가 너무 편해가지고 라인 한번 정리해주고 나가고 라인 한번 정리해주고 나가고 이러면 돼서 좀 편하긴 하네 일단은 모비디코 올릴까 내 콩아몬이 있어서 근데 보디디딘은 따로 광포카가 요즘 광포카 메타라 광포카 따로 준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수비 좀 많이 나온다 일단 정리해주고 이나즈머 오고 체제는 해주면 좋은데 킬드초는 일단 모비디코랑은 되게 잘 어울리고요 체제는 근데 넣을 캐릭이 별로 없어요 체제는 캐릭터들이 원래 다 좀 하자가 있는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히로루크 같은 경우 공증인데 뭐 어울리지 않죠 딱히 체제는 솔직히 엄청 잘 어울리는게 별로 없어요 카타쿠리랑도 쓰는 경우도 있고 이안코브 히든이랑도 뭐 어떻게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좋다는 느낌까지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음 턴에 쩍이 되는거지 문제가 좀 있네 소리가 너무 느린데 38 애매한데요 속도가 애매한데요 속도가 타도 좀 봐주자 타도 좀 봐서 뭐 하나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야 이거는 그러면 총병 하나 넣어서 저거부터 해줘야겠는데 총병 나왔네 마르코에다가 에이스 나와서 모비디코 좋아 모비디코 나왔고 최대는 있으니까 도움 될 거거든요 묶어 놓읍시다 보스야 뭐 금방 잡을 거예요 보스 걱정은 사실 없고 스캔 한번 해주고 모리야 올리면은 미감 생겨서 괜찮으니까 그거만 해주면 되고 홀케이크 선 깬 다음에 보스 잡으러 가면 될 거 같습니다 보스 못 잡는 스펙 아니거든요 걱정 없고요 근데 그럼 라인 정리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라인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레코마모씨가 라인을 그렇게까지 또 캡쳐만큼 잘 보지는 않기 때문에 합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올라갈게요 보스 시간 안에 잡으면 되죠 해적도 안 하고 거푸하고 다 정리해 주자 모비디코로 일단은 크립 따면 되고요 잡아주고 모비디코 일단 크립 따러 가자 큰 미션을 노리긴 좀 어려울 거 같은데 모비디코 자체가 공속이 느려서 크게 미션하는데 도움되진 않아가지고 큰 미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프리트라 올리고 모리 한 번 더 해주고 잡고요 더 누릴 거 없지 17개 오리아나 가야 되고 이거 스토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스토리가 발목 잡을 거 같아 느낌이 바질 고도는 안 할 거 같습니다 총병이 이렇게 없다고? 음 야 이거 내 코마 하나 더 가야겠는데 쌍코마 가야겠는데 진짜 배 하나 더 내 코마 하나 더 가야겠는데요 우습도 많고 여기 있는 패도 여기 있는 패도 지금 내 코마 하나 더 가면은 좀 좋아지긴 하거든요 모비디코 어차피 가는 거니까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해요 구도상 수리도 되게 기대값이 높고 미영? 배가 하나밖에 없는 거라 미영 갈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 모리아가 이감이지 내 코마 몬시 우습 많이 쓰고 내 코마 몬시 일단 하나 갈게요 네 뇌네 가고 상디 가고 패가 많이 붙어서 딱 좋아요 내 코마 몬시가 또 워낙에 또 든든하니까 손이 가네요 내 코마 든든하지 않았으면 별로 생각 안 했을 텐데 든든해요 저 정도면 모비디코 저거 깨고 있자 덩치만 든든? 어느 정도 공간 가네요 오케이 덩치만 든든하긴 하지 살짝 초파 부족하고 다음 거 뭐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돼 드블를 갈 수 있겠냐? 두불 올리면 두불 키초면 진짜 세긴 할 텐데 두불 올리면 두불 키초면 진짜 세긴 할 텐데 두파 4개 빨리 고비스테빙 만들어야겠는데 스토리랑 다 걱정돼가지고 상기도 부족하다고 부족한 게 많아 왜 이렇게 공격수 30% 오리야 공격수 30% 방어무시 데미지 이감 30% 이감 때문에 뽑아줬죠 삭제도 있어서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지긴 했기 때문에 그냥 뽑아줬습니다 페로나 히든가일 수도 있어요 펫 펫 탁제 굳이 펫 를 갈 필요가 있을까 무비디코 내려와라 무비디코 내려와라 무비디코와서 같이 치고 에모리 형님 한번 하고 같이 다 움직이면서 라인 볼 건데 네코마모시는 같이 안다녀도 되거든 미려가지고 같이 다니면 오히려 손을 거야 10초에 올라가야되고 왔다갔다 잘해줄게요 네코마모시가 스턴 보는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스님의 수리보는게 저렇게 옮겨줍시다 음 확실히 키드토 세긴 하다 확실히 괜찮은데요 또는 여유로워요 이감 계산 쫙 한번 해봐야겠다 이따가 이감 대충 몇됐는지 감이 잘 안잡혀가지고 솔직히 발라티에 가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발라티에 생각을 해볼거고 결국에 스터나 나가야되는데 스터나는 아웃키지로 가면 안될텐데 턴 어떻게 할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풀이감 맞추고 근데 키드초면은 원턴 가능하지 않아? 키드초면 원턴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이거 육하 관리 안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줘야겠다 라인이 일단 잡고 가야겠다 육하 몇이었는지 체킹 못했거든요 말하느라 이것만 정리해주고 미션 다 해놨지 해적담만 하고 가자 스토리 깨는게 더 중요하지 3분 근데 스토리 어차피 여유로워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코멍 옷이 두 마리면 어차피 잘 잡으니까 편하게 가려면 이거 빨리 깨주는게 편해가지고 이번에 깨고 이거 일단은 잡자 거대 외양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대 외양료 잡아줘고 보스야 뭐 내코멍 옷이 두 마리가 탁탁하면은 금방입니다 뭐 이제 33에다가 키드가 33 66% 거기다가 30%지 93% 거기서 쿠지토라 있으니까 113% 네 113% 124% 124%가 풀이감이죠 이거 뭔만 하면은 그런 풀이감 나오는 거네요 야 보스 약하다 네코멍이 있고 이런데도 보스 이렇게 약해? 보스 광포카랑 보스 잡 더 준비해줘야겠는데? 홀딩은 누가 이렇게 잘하냐? 네코멍 너 다닐스턴 있니? 고정 데미지 고정 데미지 전체 체력 지호 매치기 고정 데미지 키드초한테 있는 거 같은데? 다행이죠 추가 물리들이 좀 어떻게 오케이 다닐스턴 그게 세거든 근데 광포카 잡이는 있어야 돼 보니까 야 바지로킨스가 별로야 상디 무조건 가야되는 구도잖아 바니라나 가서 친다? 오리야 대기시키고 키드초 일단 대기시키고 가찌에다가 아 이거 우선 많아가지고 삼네코 가야될 거 같은데? 그냥 내 콤아웃으로 밀어붙여? 이번 판은 그냥? 아 근데 스톤는 안 잡힌다 구지토라 노답이다 불안하게 되는구나 약간 이거 모비디코 오면 어떻게 이감 잡혀가지고 괜찮을 수 있는데 야 너 못 잡는구나 기스도 안 나는구나 모비디코야 이것만 등불만 해야겠다 모비디코가 너무 딜 안 들어간다 못하겠는데? 저 정도면? 아예 노 딜 있네 푸디 아오이드는 스톤 못 잡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위험해 두불 안전한 건 두불 아닐까? 보자비 써야 된다니까? 기드초 두불 울리면은 보자비 없을 거 같은데? 바디로킨스 까기잖아 일단은 그러면 일단 상디는 올리고 생각해보자 어차피 가야될 캐릭이거든 지금 상디는 우리가 어차피 가야될 캐릭이고 상디 두 상디 2 어차피 가야될 캐릭이니까 마무리 오비디코 올라오고 상디 전설 단일 하나 짰어요 단일 단일 하나면 되지 뭐 배 좀 빼줄래? 고마 2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턴 잡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요 이따가 나중에는 지금은 딜이 나오니까 잡히는 건데 이따가 라인딜이 부족했을 때는 너무 애매해서 지금은 잡아도 나중에 잡기 힘듭니다 키드 공급 몇이냐? 4.4 발라티아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긴 한데 발라티아 근데 달달하지가 않네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네코모시야 배변하나 가고 내 생각엔 네코모시 가면 어떨까 싶네 강폭들, 모비디코 있고, 마지막에 발라티아 배변하고 내코모시? 그러면 너 저건 안 가는 거야? 이 감을 라오키지 휘기 같은 걸로 짜리감 메꿀거고? 스턴 없이? 그래서 키드 초니까 사실 발라티아 들어가면 잡힐 거라고 봐도 되긴 하거든 아카이누든 아카이누든도 괜찮겠네 이 감업을 일단은 마무리 해주자 체력 회복 일단 마무리 해주자 하도 세번 아카이누든 가자 아카이누든 가자 아카이누든이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서 아카이누든 가줄게요 어차피 보자비랑 광폭점이 있어야 되니까 올리고 나서 보죠 스쿼드 엑스드레이크 킬러 크로코다인 나와야 되고 그리고 조로하나 상디하나 상디 둘 아카이누 좋아 아카이누 나와야 되고 광폭잡이죠? 보자비랑 아카이누든 이동도 70 초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개 팔고 2개 팔고 베이비 미션 해주고 관광 때문에 아카이누든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바로 데미지 들어가서 관광 때문에 별로인 건 아니고 반더이든 뭘 갈까? 마지막 하나 뭐 갈까 고민 중이에요 11개 박맥 가도 되고요 마흡방어력 감소 박맥도 되게 좋긴 한데 전체 체력 데미지 박맥으로 그냥 그냥 끌어 올리는 것도 되게 좋을 거 같은데 마흡방어력 감소 때문에 지금 갱 배지도 많아가지고 오케 그렇게 가자 박맥 갈게요 박맥 내가 좋아하는 캐릭이니까 자 가주자 우솝이 지금 몇 개 필요하지? 상디가 4개에다가 우솝 4개 상디 된 우솝 4개 스모커 선택 제조 한번 해줘야 되고 하도 봐주고 이감 스모커 나왔네 상디 엔엘 나오고 필요 없는 거 팔고 한 더 봐주고 엔엘 잠깐만 뭐가 부족하지 지금? 상디 둘 우솝 넷 상디 우솝 상디 방주 맥심조합 방맥은 마나리젠으로 스턴도 생길 수 있어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런에서 제일 뛰어나 보여가지고 준비를 해 줬습니다 팔고 팔고 나머지 다 팔고 칼병 쫙 팔고 몇 개 남았지? 이거 하나 남았고 배 한번 팔 수 있지 배 한번 팔고 배 한번 더 올리고 하도 두 번 보고 도로 두 개 끝 끝 끝 끝 끝 끝까지 해가지고 공속 버프 하나 준비해 줄게요 그룹 그룹 애들 이제 정리해 주면 돼요 로우 하나 만들거랬나? 근데 로우 막 가봤자면 딱히 좋을 게 없다 만화의 복 올리면 좋을 텐데 히스초 그냥 올리는 게 더 나을지도 얘네가 3번 묶어주고 얘네까지 묶어야겠는데? 요렇게 묶어놓고 상디로 단일 무리야는 어차피 알아서 잘 칠 거거든? 상디로 단일 한번 쳐주면 되는 거고 26 2번 해놓고 돈 생기니까 그걸로 저기 해 주자 시야 150으로 내릴게요 모리야는 이감이 생겼어요 이감이 생겼습니다 모리야는 그리고 뭐 삭제 같은 거는 솔직히 원래 있었으니까 이감이 생긴 게 좀 크게 바뀐 거 같은데요 재료 조합 재료도 바뀌었고 상디로 단일 잘 쳐줄게요 하도 보고 하도 보고 잠깐만 재조 하나 올려서 팔고 이거를 내가 그냥 그렇지? 키드 뭐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겠다 공성 업하고 이거 업하자 만화욕 해봤자 박메카나밖에 못 받을 텐데 굳이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박메카나면 효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지금 조합 보시면은 라인딜을 진짜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상디가 단일 하나거든요 상디로 육하를 낮추면서 이제 강폭이랑 이런 거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요즘에는 단일을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인딜이랑 이감 이런 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해야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메타가 다행히 잘 치고요 상디도 어쨌든 너프 먹어가지고 예전만 못해 예전만 못하네 이거 박메기랑 후지토라 있는데 살짝 세네 68라운드 이정도 이따가 좀 조심해야겠다 지금이야 딜 있는데 이정도인데 나중에는 더 세겠는데 나중엔 더 세지 아니 이감이 많이 낮춰져가지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거 갈만하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아 이거 부전 많이 되네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스턴을 덜 가야 되거든요 제가 해봤을 때 이게 스턴 두 개로 가면 딜이 부족해 게임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그게 좀 많이 닦였어요 딜이 너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예전이면은 사실 스톤을 확실히 빡 잡아주는 게 되게 좋았는데 딜이 확실히 너무 약해져서 빡빡합니다 봤을 때 너무 삭제 한번만 해줄게요 아 이거 죽겠는데? 이거 뭐? 어? 히드초 여기 쳐야 된다? 애들 뭉쳐 있는데 쳐 이상한 데치지 말고 애들 저기 돌아오는 게 맞지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다가 삭제 좀 해줬습니다 이번엔 삭제하면 안 된다 아껴야 돼 단일 깊게 치자 루카 관리만 하자 반 정도만 치자 반 정도 반만 깎아 놓고 어차피 애들 뭉치면은 딜은 되게 기똥차게 잘 들어가서 걱정할 건 없거든 루카 27 이번 라운드는 루카 괜찮아 깊게 다음 거 깊게 히드는 여기 쳐라 이렇게 단일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상디 광포카 진짜 고정 너무 빡빡하다 광포카 체력관이 진짜 공포인데 광포카 고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진짜 많이 빡빡하네 보면 볼수록 이거 지금 라인들이 이게 밀릴 게 아닌데 조합이 키드초랑 박맥이랑 내 코마무시 쌍코마무시면은 솔직히 라인들이 좀 많이 밀릴 게 아닌데 와... 광포카 때문에 엄청 밀리네 생각보다 상대한 번 더 해야겠는데 너무 빡빡합니다 네 이제부터 필삭해야 돼 지금 cg3 라운드요 어 필삭할게요 단일 그렇게 많이 칠 거 없거든요 단일 칠 캐릭터도 별로 없어요 상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필삭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광포 제일 공포죠 이게 길 안 나옵니다 이거 단일 깊게 깊게 삭제 상디 하나 더 퀴드 위에 치고 삭제 한 번 더 하고 모리아는 여기 치고 상디 단일 피 그냥 엄청 잘라주세요 삭제 잘 해주면서 갈게요 애들 뭉쳐있어 가지고 그나마 좀 좋긴 하네 보스는 잘 잡았습니다 루카만 잘 줄이면 되겠죠 루카 틉니다 오케이 버콜이랑 잘 써주고 야 사망하겠는데 어 아이고 빡빡하다 오케이 이게 너무 빡빡해요 난이도 많이 어려워진 거를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키드초가 예전에 그 키드초가 아니야 좋아요 승리 자 이번에 키드초 일단 쏘랑몽이었죠 쏘랑몽 스토리 깼는데 좀 주의하면서 많이 갔는데 사실 쏘랑몽 하면은 후반에는 그나마 좀 편해야 돼요 왜냐면 보상을 혼자 독식하기 때문에 원래는 전설이 하나 더 나온다던가 뭐 반개 더 나온다던가 해가지고 굉장히 편해야 되지만 이제 쏘랑몽도 되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보시면 되게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원딜 약간 마디몬 원딜이 좀 이제 너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클리어하는게 좀 많이 어려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키드초 이감이 있으면서 그리고 스턴을 어느정도 잡아줄 수 있죠 체력 스킬로 좋은 캐릭이고 후지토라랑 둘이 메인 스턴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비디코 최대는 있는데 이감 좀 있으니까 키드랑 잘 어울려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네코마무시가 광폭하면서 광폭 잡으면서 그리고 보조딜 넣으면서 가졌고 상디 단일치면서 현재 체력 데미지 피 깎아주면서 갔어요 광폭잡 아카이는 광폭 보잡이었죠 그리고 모리아는 이감 이번에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가 가능하니까 유카 줄여주기 위해서 가고요 박맥 우솝이 좀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사실 얘는 약간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마방깍은 당연히 좋잖아요 근데 여기 스턴도 있거든요 마나가 차면은 그러니까 스턴이 약간 좀 새깨 뻔했어요 느낌이 약간이지만 마나 150 찾을 때 스턴 한 번씩 걸어주면 좀 더 홀딩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요거까지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부룩 있잖아요 부룩 공속 버프 10% 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클리어 했네요 클리어 했네요 아멘